느낌 왔을 때 이 흐름 그대로 도전을 이어안은 구민주 선수. 이게 또 바람이 있으니까 더 어렵겠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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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닿을 듯 말 듯 오는 사람이 다 떨리는데. 자, 이게 한 번 남았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원반. 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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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고, 아깝다. 진짜 깻잎 반전 차에. 원샷, 원킬. 김민겸. 왠지 여유가. 맞추고 설정. 던지고. 우와! 카메라에 향해 줘, 그냥. 젊은 피답게 빠른 습득력으로 감을 잡는 김민겸 선수. 야, 이거 맞으면 진짜 리허니 리액션 나오겠는데, 이거? 그 액션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신감이 있어요. 던지고. 아, 또. 우와!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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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원반의 기회를 계산해 정확한 테이밍을 캐치. 이렇게 던지고. 나이스 샷! 아! 아! 어떻게 해요? 네? 아, 저 지금 살짝 집에 가고 싶어 됐는데. 그래도 끝까지 한 번 해봐야죠. 마지막 라운드는 이게. 실례예요? 2점 자리야. 2점이 걸린 마지막 라운드. 바닥을 친 원반을 장애물을 통과해 골을 넣어야 한다. 민주식에는 무승부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번에 이기면 무승부예요. 그렇죠. 힘내세요, 자. 난이도 최상인 만큼 치열한 고전이 예상되는데. 아, 이것까지 치면 진짜 자존심이 너무 상할 것 같아서 너무 긴장됩니다, 지금.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1, 2, 3. 아! 방을 치고. 방을 치고. 다닥을 치고. 민주 씨가 우세한 상황. 아깝다.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진짜. 진짜 억울하고 순하지. 진짜 억울하고 순하지. 아우, 진짜. 아우, 야, 너 들어가야 하는데. 아, 예. 그러면 진짜요. 아, 신고백인데. 밤에 잠 못 자요. 현지, 너무 아까운데? 네, 예. 아, 그러니까요. 너무 아까운데. 네,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번이에요, 이제. 기회는 한 번. 네. 이 점 잡시다. 간다. UF처럼. 제발, 제발, 제발. 아우, 아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요? 알아요? 말씀 드릴 수가 없는데. 누구 거예요? 누구 거야? 아, 그래요? 뭐지? 그럼 제가 깃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깃발?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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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케이. 고성구였습니다. 와, 이야. 이대로 끝인가 싶던 순간 다섯 번째 시도 끝에 극점으로 2점을 따낸 백팀 구민주 선수야. 정확히. 아우, 아우. 아우, 무슨 소리가 되네요.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감사합니다.